대구시가 지역 공유자전거 안전사고와 관련된 예방관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조를 개정하니 대구시의회 상임위에서 가결됨에 따라 공유자전거의 안전운행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자전거의 안전모 보관함 설치와 안전모 비치, 안전속도 15km 이하 운행이 의무화됐고 자전거를 무단 방치할 경우 강제 수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자전거 이용자 안전교육과 안전표지판 설치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해 공유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